표 가는 질소순환 과정의 작용 A와 B에서 특징 기역과 니은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칫 물질순환 중에 질소순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특징 먼저 한번 볼게요.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으로 전환된다. 자 이게 뭐예요? 질산화 작용입니다. 그쵸? 아질산균, 질산균에 의해서 질산이온으로 전환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탈질산화 작용이 일어나야 될 거고요. 다시 이제 질산을 N2 질소로 돌려주는 자 특징 니은은 세균이 관여한다. 근데 질소순환 공부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질소 고정이든 질산화든 탈질산화든 전부 다 세균이 작용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얘는 모두죠. 모두.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A와 B는 질산화 작용과 질소 고정 작용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겁니다. 질소 고정은 뭐였어요? 질소 고정 세균 뿌리옥 박테리아 콩과 식물에 들어있는 이 친구나 아니면 번개, 공중방전에 의해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생산자가 쓸 수 있도록 질소 고정 세균은 암모늄 이온으로 번개 같은 공중방전은 질산 이온으로 이렇게 물속에 녹을 수 있게 이온화 시켜주는 게 질소 고정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A와 B 중에 하나가 질산화고 하나가 질소 고정인데 질산화 작용 같은 경우는 특징 두 개가 다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A 같은 경우는 이미 OX니까 특징 두 개가 다 나타나는 B가 질산화 작용이어야 될 거고요. A가 질소 고정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세균이 관여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B는 질산화 작용이고요. 니은이 아니라 기역이 세균이 관여한다가 되겠습니다. 디귿 탈질산화 세균은 A가 질산이온이 질소기체 N2로 전환되는 과정에 관여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질산화 작용 이후에 탈질산화 세균이 질산이온을 질소기체로 돌려주는 그래서 순환을 만드는 이게 탈질산화 작용이었어요. 답은 기역 디귿 3번입니다.